시장 유부를 잃고 모스 유부를 획득합니다. 덱에서 카드를 한 장 제거합니다. 수비이드 미션 추리기 탄성 플라스크 말살 검수기? 전신 말살 검수기 제거하려면 저쪽으로 가야겠다.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아씨 아니 슬라임이라서 어.. 탄필 죽었구나 형상 강화학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돌진 형상 못먹기 형상 거르기 도진 도진 아프네 아프네 대쉬 천적 금연전 아프네 보토온 견전 하일로림 구르기 인디킥 지금 코스 그...보면... 니키기 나갈 듯 니키기 나갈 듯 아이쿠 물음표 카드 제비 아크린 암케고 싸일 왓처가 여캡니다 디펙트는 없어 그래도 뱀파이어가 뱀파이어가 남성형으로 부르긴 할텐데 뱀파이어가 편 편에 제대로 뱀게 하는 거 뱀파이어가 편 편에 제대로 뱀게 하는 거 뱀파이어가 편 편에 제대로 뱀게 하는 거 형제 디펙트의 어쩌다 간별사가 되어버리네 벤파이오 벤파이오 병아리도 아니고 왜 간별사가 붙어야되네 근데 여기 헌트리스라고 나와있음 사일런트 시체 폭발 룬피 괸전 맨날 괸전 집으면 룬피 나오더라 검은 별 연자의 돌 연자의 돌 연자의 돌 136티를 더운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주 좋아 아이악 설치 설치려 설치 돌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네크로노미콘 각인데 하하 하하 와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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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두 이제 카방 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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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개 교살 이 코스트 공격 카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병번개 병번..병번고개 엘리트 두 마리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보상.. 보상..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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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즈도 아니고 와 소리가 철로 나오네 미소 짓는 가면 앱도 앱 또 아 젠장 아 저게 쓰레기 멘트 진짜 역시 귀집이야 아니 피우상만 안 떴으면 사는 거를 아니 저 미친 재단 이벤트 진짜 아니 재단 이벤트 와 진짜 재단 이벤트 너무하다 진짜 아 개꼽다 돌진 좋다 와 56댐 42댐 저게 너프 먹은 거라니 아싸 종약이다 형상 형상 미션 형상 미션 뭘까 강화하기 안쓰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락으로 시원해 베타 이미지 쓰기 총매 투사 잡으려면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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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숙매 강화해주세요 빨리 슬슬 말함 시간인데 아 빨리 숙매 강화해주세요 안 돼 아이 참네 쏘아진다 어쩔 수 없던 타임하우시다 음 유령 형상이야 이러봐 안 앞에 한가 홀쥬스 형상 미션이 두장 먹기가 아니었을까 음 낙겁쥬스 숙성 성공 안 돼 보컬스 형상 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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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고개 형상 두 개니까 얘네들은 잡겠지 형상이 둘다 강화가 안 돼 있었구나 아 형상 두 개니까 게임 겁나 편해진다 어 킹즈 롱대감기 비밀기술 아 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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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좀 걸자 독이 걸려야 총매를 걸지 그냥 저래 폭풍 간다 한 번 더 찬스 마무리 악역감치 이기네 불가침이라네 불가침이라네 이제 누가 불가침이지 아 잘 못들어 열쇠 먹을래 했는데 수많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형상 쓰면서 보도하면 아무것도 못하자. 시크릿 미션. 나 또 괜찮겠다. 시크릿 미션. 엘리트 더 잡자. 시크릿 미션. 시크릿 미션. 형상이 이렇게 좋겠는데... 큰 깍까 잡을 때는? 저는 그렇게 도움이 안될텐데 이리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뭐, 이 게임은 전해진 것입니다 아, 이 게임은 시작입니다 이 게임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또는 그 게임은 그릇을 왜 지금 낭봉 깡 슬의 폭풍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냥 한마리 받아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간다 촉촉촉 촉촉 향로 형상 들여야 되는데 이상한거 들었대 망단검무 다좋은데 다좋은데 안집을거임 총매 형상 총매 달팽이 딱따라 단공은 총매다갔어야 될거같은데 검은 소리가 쏘아 굳은 소리가 쏘아 굳은 소리가 쏘아 역시 달빙이 만나지 않고 약버거로써 999 999 데미지 깔끔하네 1099 데미지 깔끔하네 1099 데미지 깔끔하네 1099 데미지 깔끔하네 999 데미지 깔끔하네 1099 데미지 깔끔하네 10% 1096 데미지 깔끔하네 director 끄덕끄덕 끄덕끄덕 근전 늦게 나오니깐 엄청 고생하네 그래도 형상 하나 저먹었어 생각하니 큰일 날꺼야 흠 아 근데 향로 스택 망했네 흠 흠 흠 오스텍 오스텍이면 거의 최악 아닌가 기념품 병상 정제된 혼돈 정제된 혼돈 이거 중독 쿠션이나 깨지 아니다 민첩 씹 먹을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관론냄 안농하세요 항상 잘 짜고 안농하세요 아 디맵님 다녀주세요 도내하다가 잔들 도내하다가 잔들 도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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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으로 3스택 까지 편해 근데 3스택 보다 더 올리는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능력박잉 만사신경 망투하단거 채우기역 아 성장수는 늘림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빈처불링은 않겠지 와 민첩쉽 이게 민첩이지 정말 민첩한 시라이버트 저 어디갔어 저거 왠전 있었네 왜 안쓴 줄 알았지 와 앙몽앙몽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시폭초매넣고 유유 유령의 영상. 아이 시원해. 초매먹어. 이제 민첩 살살 녹는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안 돼. 미션이 뭐야. 안쓰기였구나. 쓰기는 겁나 맛있었는데. 아까부터 계속 썼데. 뭐야. 다 떨려줘요. 4일은 거의 성공했는데 아직은요. 내일 준거집니다. 20만원의 주인공 중단. 안쓰기였다. 안쓰기였다. 대체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다. 안쓰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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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 마이너스 15. 거의 성공했다고. 어떻게 거의 성공할 수 있지. 잘 모르겠네. 민첩 마이너스 안쓰기였다. 거의 성공했다는거는. 심장전에서는 성공이었다는거죠. 심장에서 안쓰기. 불가침 10스텍 안 넘기기. 불가침 10스텍 안 넘기기. 심장에서 안쓰기. 심장에서 안쓰기. 아 뭐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전에는. 어젠가 그젠가. 심장에서 안쓰고기 이긴 했지. 승리. 그러네. 민첩 시비였으니까 거의 성공했네. 악몽 형상으로 되차게 써버려줘. 승리. 승리. 승리.